네, 키스 리서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략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투자전략부 김대준 수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지수가 지금 또 2400포인트를 넘어섰고 기술주는 막 흔들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좀 시끄럽고 네. 이번주에 주요 이벤트인 FMC도 있습니다. 네. 이런게 좀 중요한 시장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을 볼 때 시장을 볼 때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그 내용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은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이 눌려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을 시장도 분명히 거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저는 유동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준의 자산이 거의 7조 달러 이상 올라온 상황이고 한국도 시중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M2가 뭐 거의 뭐 3000조 원 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채권이냐 부동산이냐 아니면 뭐 다른 자산들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쪽은 주식이거든요. 주식 쪽으로 이제 오게 되면 시장이 그래도 조금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뭐 이제 길게 볼 거냐 짧게 볼 거냐 어떤 시점을 가지고 볼 거냐 여기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음 유동성 뭐 이런 문제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코스닥은 신고가고 코스닥은 신고가고 코스피는 얼마 안 남았어요. 뭐 한 3, 40포인트 정도? 그 정도 이제 남았는데 낯사근 위에서 이렇게 꼬깔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거기에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좀 여쭤볼까요? 일단 이게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게 그 뭐랄까요? 평균 그러니까 공정 가치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일단 여기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코스톨란이라고 이제 체계에도 있는 사람인데 이 개가 주인을 따라가는데 앞에도 갔다가 뒤에도 갔다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가가 똑같은 흐름인데 강아지와 산책하는 거를 비유를 했죠. 네. 그렇죠. 개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아지가 너무 앞으로 간 거죠. 문제는 특히 테슬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주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 앞으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돌아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모아 왔었고요. 이게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돌아올 때는 하나의 트리거 하나의 안 좋은 요인만 딱 나오면 바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테슬라 최근에 보게 되면 일단 많이 올랐었고 중간에 유상증자를 했었고 또 갑자기 2대 주주가 지분을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 둘씩 악재가 하나 둘씩 악재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또 중간에 소프트뱅크의 여러 가지 옵션 투자 약간 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제는 조금 과열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조심을 해보자 이런 심리가 굉장히 시장에 확산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길게 보게 되면 결국 이게 조정을 보이더라도 예전처럼 3월처럼 급락을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사실 예전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는 사실 그건 다 노출된 악재고요. 거기에 대응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있을지라도 이게 급락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약간 좀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겪은 다음에 다시 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도 지금 사실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과열된 것들을 좀 해소하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내용들 한 번 좀 들어보죠. 들어보죠. 이제 주말에 이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종료가 됐어요. 그렇죠. 경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건데 그 부분 한 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경제활동 재개되면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음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재개가 됐을 때 어느 쪽이 혜택을 입을까 그러면 이제는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데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쪽에 좀 소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된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활동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을 하겠죠. 실제로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 조금씩 신호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를 제가 한국하고 미국을 나눠서 조금 추이를 그려본 건데요. 뭐 일단 일간으로 보면 등락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평균으로 해서 조금 이거를 좀 완만하게 그려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검정색이 미국이고요. 파란색은 한국인데 전부 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이 말뜻은 이 락다운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봉쇄했었던 그런 정책들이 조금씩 풀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이제 사람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이제 나오면서 다시 소비활동을 할 텐데 거기에서 가장 빠르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 이게 뭘까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실제로 음식료를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 가전을 살 수도 있고 집에 필요한 약간 조금 큰 준 내구제 이런 것을 살 수가 있고 또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옷도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각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기술주 그리고 일부 유딜 관련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튀었는데 이게 약간 조금 쉬어가면서 나머지 부분들 그동안 안 올랐던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관련 종목들 소비재단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줄을 예상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그려왔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이쪽 좋았다가 이쪽 좋았다가 이제 계속 그려왔었는데 일단 걱정되는 거는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경기 민감주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졌으니까 계속 이쪽으로 쭉 갈 건지 아니면 또 여기 좋아졌다가 그러면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 이쪽이 좋아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선? 지표?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우리 김대중석이 보시는 지표 중에 이제 경기 뭐가 좋아지면 경기 민감주가 좋아지겠구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지 네. 일단은 뭐 금리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성장주와 가치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가치주 안에 경기 민감주가 많이 속해 있는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 정도의 이제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이제 코로나19라는 하나의 큰 변수 때문에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지금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완전히 정상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유럽처럼 다시금 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경제 활동 재개를 한 프랑스 이런 데는 일일 확진자가 다시 만 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봉쇄를 풀게 되면 경제는 조금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기 민감주 소비재 좋은 흐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번 7월처럼 다시금 올라가게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때 또 어떻게 다른 역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경기 소비재와 관련해서는 저는 트레이딩 관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 기술주로 대표되는 그런 성장주에 대한 관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드렸는데 일단 경기 소비재단 어떤 거 어떤 기준으로 삽냐 어떤 지표로 삽냐 이거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보여드린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사실상 경기 소비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의 금리입니다. 금리라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금리는 경기의 모멘텀 그리고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때는 경기가 조금 좋아지겠네 물가가 조금 올라가겠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시장에서 그리고 여러 전략가들이 시장 금리 상승할 때 뭐 가치주라든지 소비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거를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수와 금리를 보면 민감주가 좋을지 아니면 뭐 언택트 흔히 이야기하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이 좋을지 이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내용도 좀 더 들어볼까요? 최근에 이제 유로화가 많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떨어지고 달러가 막 91포인트 때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어요. 이제 유로화, N화, 일본도 아베 총리가 물러서면서 뭔가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유로화하고 N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이걸 말씀드리는 목적은 유로 그리고 N 사실 이 통화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통화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뭐냐? 그게 달러거든요. 달러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 두 가지 변수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달러,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달러의 가치는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지표로 보는데요. 달러 인덱스에서 이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6% 정도가 되고 N화는 한 14% 정도가 돼서 두 개가 합치면 한 70% 됩니다. 그래서 유로화, N화의 방향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고 약세를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달러가 조금 현재 수준에서 멈출 그런 가능성 그리고 약간 강해질 수 있는 부분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FMC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FMC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 때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회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달러에는 외부 요인이 조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지난 목요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날 ECB가 통화 정책 회의를 하고 또 9월 회의였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유로존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왼쪽 그림인데 3월에는 마이너스 9.3% 그러니까 역성장한다 이렇게 했는데 경제 회복 기금도 만들고 그리고 유로존에 그리고 유럽 연합에 있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방역에 나서면서 조금씩 줄어들었죠. 그리고 경기가 다시금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8% 역성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악보다는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죠.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결국에 그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달러 유로 환율 이거는 원달러와 다르게 거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의 통화들 그리고 영국과 관련된 국가의 통화들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쪽은 달러를 앞쪽에 두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 해당 통화가 강세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건데 뭐 투기적 포지션 유로화에 베팅하는 자금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정상화가 안 됐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ECB에서 특히 라가르드 총대도 환율을 조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던 유로 환율이 조금 이제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 이거는 달러 강세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N인데 N화도 최근에 이제 약세를 보였다가 조금 강세를 보였죠. 왜냐하면 이 아베 총재 그러니까 굉장히 BOJ를 통해서 일본은행을 통해서 통화 하나를 추진했던 아베 총리가 사실상 배가 좀 아파가지고 배 아파서 이제 지난 총리 때도 똑같은 이슈였는데 배가 아파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이걸 봐야 되는데 원래는 그 아베 총리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사히 간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 사람보다는 이 그림에서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스가 요시대 한국에는 없는데 관방장관이라고 해서 내각에 이제 총 책임을 지는 2인자 관방장관인데 이 사람이 올라오는 그런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이 어떤 정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통화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람 아베하고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베 총리는 그래도 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고 스가 요시대는 그냥 흑수저 자기가 자수성가에서 올라온 사람 하지만 그 정책의 성향이나 아니면은 정당의 정강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조 자체는 아베 총리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엔화는 다시금 약세로 좀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아까 유로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엔달러죠. 유로하는 달러 유로였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약세인데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유로와 엔화 이게 약세가 되고 달러가 약간 강세 압력을 받아서 시장에서는 유동성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조금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달러가 올라가는 것은 신흥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닐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결론을 보게 되면 달러 강세는 신흥국 시장에 조금 좋지 않은 요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FOMC도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잭슨홀 미팅에서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FOMC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영향은 시장이 사실 한 10개를 기대했는데 한 3개 줬다. 이러면 엄청 실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도 있거든요. 네. FOMC에 대해서 간략히 한 말씀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FOMC에서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8월 말에 잭슨홀을 했었고 이제 15일 정도 지나가지고 FOMC를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도 새로운 정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짧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두리뭉실하게 중앙은행들이 맨날 하는 얘기처럼 이게 좀 똑바로 깔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약간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를 조금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는 일단 시장에서는 그래 좋다 인플레이션 평균 물가 목표제 이거 했을 때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용인을 하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윌드커브 컨트롤이라고 했고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 상단을 그냥 정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바로 얘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완화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고요.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정말로 조금 흔들릴 때 그때는 이 물가 인플레이션 목표 여기에다가 윌드커브 컨트롤까지 좀 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9월 FOMC에서는 크게 달러 약세를 용인할 정도의 그런 정책은 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성장률 전망이 22처럼 분기라서 나오겠지만 여기에서도 특별히 좋아지는 부분들 많이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그냥 넘기는 정도의 수준 넘기는 정도의 수준 잭슨에서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경기 민감주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해석인데 그거 외적인 걸 보면 이제 달러도 조금 올라갈 것 같고 시장을 아주 막 긍정적으로 이번 주에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은 계속 유동성에 의해서 간다고 초창기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9월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대준 수석연구원과는 이만 인사를 나누고 저희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키스 리서치 국내 시장 전망 전략 들어봤습니다. 말씀드리는 가운데 시장은 조금 흔들리는가 싶더니 다시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419포인트고요. 코스닥은 잠시 마이너스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잠시 마이너스 1.9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채팅창에 보면 오라클이 틱톡 인수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계시던데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 인수했다는 것은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더 미중 관계가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시장 정리를 해서요.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